이렇게 좋은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선배님들, 스태프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제 추억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에게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철인왕후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았습니다. 여름부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워지는 겨울까지 오랫동안 촬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먹었다, 먹었다. 딸내미 왔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리야, 아리야. 네, 찍겠습니다. 철인왕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역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다들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국인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위로의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행복하게 촬영했고 모두 건강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희 드라마 철인왕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저한테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좋은 감독님, 좋은 배우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들 이렇게 다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다들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인왕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참 즐거운 촬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성되니까 참 보람 차고 더 좋은 연기로 해야지 결심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 철인왕후 귀한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최장궁 마마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어디서든 건강하시옵소서 그동안 촬영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고맙습니다.